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남입니다. 지난주에는 남부지방에, 이번주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의 40%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비는 꼭 필요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맛비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매년 장마철마다 강풍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맛비가 가져오는 이익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름철에 추진된 장맛비는 막대한 홍수 피해를 가져오죠. 그렇지만 수전 확보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0년의 연평균 총 강수량은 1,343mm로 이를 전국적인 수전 확보 측면에서 환산하면 9,097억 원 규모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장마기간의 평균 강수량은 27.1%인 364mm로 약 2,470억 원 규모에 이른다래요. 이는 바로 댐에 저장되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백주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은 장마가 없다면 모내기 이후에 가장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농업용수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장마기간에 오는 많은 양의 강수는 고갈된 지하수층에 물을 공급해서 이후 봄철 가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비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 분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마기간 중에 내리는 비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와 분진,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순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서울시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공기 1, 2백미터당 평균 6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미세먼지 농도가 장마철이 지난 7, 8월에는 각각 28, 22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장마기간 중에 내리는 장마비는 이밖에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시의 열섬 효과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길어지면 또 이후에 이어지는 무더위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마의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피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는 장마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이 한 해의 강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나 겨울 폭설의 경제적 가치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장마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국립기상연구소는 봄비의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정안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효과, 가뭄 피해 경감 등 4개 분야에 걸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써 최근 3년간 4월 중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12번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결과 봄비 1mm당 수정안 확보 측면에서 약 7억 원의 가치와 비가 오기 전 하루당 대기질 개선 효과 205.6억 원을 더해서 최소 212.6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 겨울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그쳐서 봄 가뭄이 예상됐었거든요. 그런데 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봄철 파종 또 수자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봄철 산불 예방 측면에서는 강수량 자체보다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봄비의 가치가 커지면서 5일 이상 비가 오지 않다가 내리는 봄비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추산해 보니까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약 4,600억 원가량 된다는 겁니다. 봄비가 내리는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4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이죠. 정도 감소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약 2,91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293만 3,582 가구가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면서 약 1,572억 원의 이득 효과가 생겼습니다. 수자원은 13억 1,300만 입방미터 농업 용수는 3,347만 6천 입방미터 늘어나면서 각각 약 123억 원과 17억 원으로 평가되었고요. 산불 방지 효과는 약 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와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4,600억 원이나 된다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겨울에 내리는 폭설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상청은 2010년 1월 4일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대 평균 16cm 정도 되는 폭설의 경제적 가치를 약 8,3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봄비의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다는 것인데요. 평가항목은 가문 피해 경감,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방지, 또 스키장 운영비 절감이었는데요. 겨울철 강설에 대한 봄비의 경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약 7,958억 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눈이 녹아서 다 목적댐과 용수댐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수량은 각각 1억 3,600만 입방미터와 20만 입방미터로 경제적 가치는 65억 원과 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땜이 아닌 농지 및 임야 등으로 유입되는 가용 수사원의 가치도 약 33억 8천만 원으로 평가했고요. 강설의 세정 효과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 감소에 대한 대기질 개선 효과도 253억 원으로 계산하고 강설 이후 발생한 산불의 일평균 피해 면적 감소에 따른 눈으로 인한 산불 방지 효과는 약 4천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을 물러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겨질 날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내리는 장맛비도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네요.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입니다. 평소에 부족함 없이 물을 써왔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힘들 텐데요. 우리나라도 해가 갈수록 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맛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